자 123페이지 5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런 아일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첫 줄 읽어볼게요. 진짜 그런 장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클리퍼런 아일랜드라는 곳이 이 글의 소재가 되겠죠. 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멕시칸 해변가로부터. 그래서 직접 쌤이 찾아봤죠. 여기가 이제 멕시코예요. 보이죠? 자 멕시코에서부터 해변가 멕시카 만이죠. 멕시코 해변 만으로부터 한 이 정도 1000km, 1280km라고 적혀져 있어요. 대략 클리퍼런 아일랜드가 약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적혀져 있죠. It isn't a very appealing place. 그렇게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뭘로 뒤덮여 있다고요? 굉장히 뾰족한 산으로 다 뒤덮여 있는 섬인가봐요. 자 그리고 뭐가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crab. 이렇게 찌개찌개 꽃게. 공격적인 개들로 꽃게들로 막 뒤덮여 있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요.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계속 비가 온대요. 또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이 섬에 냄새가 나는데요. 암모니아 향. 한마디로 응아 냄새죠. 자, 건기에는 dry season이니까 마른 건조한 계절, 건기에는 이제 암모니아 향까지 막 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겠죠.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uninhabited 하면 거주하지 않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안 산다는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놀라운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어땠는지 볼게요. 왜 그런지 살펴볼까? 자, 과거에는요. 하지만 과거에는 프랑스랑 미국이랑 브리티니랑 멕시코랑 이 섬을 위해서 싸웠대요. 자, 이 섬이 도대체 어떤 섬이길래 이러냐. 자, 위치를 일단 보여줬고요. 이렇게 생긴 섬입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동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자, 사람들의 손이 안 닿으니까 이렇게 바다가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는 새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새들이 이제 배설물로 하여금 이제 쌓게 된 산이 있죠. 그래서 이 산이 굉장히 뭐 이렇게 애들 동화책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이게 지금 높이 쌓였잖아요. 여기에 다 새들이 이게 배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료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이고요. 여름이나 따뜻한 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 손이 안 닿았기 때문에 깨끗한 자연을 자랑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자, 이렇게 구하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프랑스랑 미국이랑 브리트니랑 멕시코가 싸웠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not only. 뿐만 아니라 버러우스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strategy position. 전략적인 위치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좋은 장소인가봐요. 전략적 위치라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라서도 그렇냐면 여기 나와 있죠. 그 표면이 구하노라는 이런 표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구하노의 표층이 뭘까? 이것은요. 뒤에서 설명이 나오죠. 자, 뭘로 사용이 될 수 있냐면요. 굉장히 소중한 새들의 해양새들이죠. Seabird. 얘네들의 배설물이에요. 웨이스트, 쓰레기인데요. 근데 이것은 sold, 팔립니다. 뭘로 팔릴 수가 있다? fertilizer. 비료로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땅에 이제 쫙 깔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효과인데 비료로 이제 팔리던 한마디로 이런 비싼 그 뭐가 되겠니? 그 소중한 바다 생명체들의 바다 해양새들의 배설물 이게 소위 이제 구하노라는 건데 그 표층에 이게 다 깔려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Attempts to colonize 클리퍼톤 아일랜드 were made from 1858 to 1917. 그렇죠. 1858년부터 1917년까지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colonize, 식민지화하려고 클리퍼톤 아일랜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대요. 1858년부터 1917년 사이에 이런 싸움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싸움이 다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group of Mexican settlers. 멕시코의 이제 정착자들이 마침내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they were soon forgotten and left stranded.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버렸고요. 그리고 stranded 하면 이게 꼼짝달싹 못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좌천대다. 좌천이라 해야 되나? 오도가도 못하다. strande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남겨지게 됐다. 자, 이 글은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사진으로 보여줬지만 클리퍼톤 아일랜드에 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생존자입니다. The survivors of the clipperton에서 1917년대 생존했고 지금은 여기 이제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죠. 왜냐하면 새들의 배설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팔 수는 있지만 냄새 나는데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자, 하여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술 문제를 한번 쌤이 이제 또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왜 프랑스랑 미국이랑 영국이랑 얘네들이 막 서로 싸웠죠? 이 땅을 위해서 왜 싸웠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쌤이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들이 쌤이 답은 직접 체크는 안 해주겠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답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